아, 종국아 너 또 환자. 환자, 환자, 환자. 어? 야, 재용아. 종범 씨 허리 부른데. 그래. 네가 좀 안내 좀 해 드려. 시음 씨보다 신우이가 더 무섭거든요. 아니, 왜 늘 웃지? 아니, 네가 안내 좀 해 드려. 아니, 시음은이보다 더 무서워. 최고의 믹상이지. 성국아, 우리 들어가자. 그래. 고무장갑 빼야 돼. 고무장갑 안 해도 돼. 왜? 나도 안 해도 돼.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. 나도 안 껴야 돼. 저 뒷정리만. 진짜요? 손 시려워요. 아니, 아니, 우리는 고무장갑 끼면. 네, 대단히 앉으면 바로. 오케이, 오케이. 어, 광규 형 도와주려고? 아니, 뭐 감시하러 왔어. 형 고객도 안 좋아해. 잠깐만요. 이거 신발 또 다른 거 없지? 있어요, 있어요. 젖을 거 아니야, 이거? 저 있어요, 다른 거. 이거 일단 보리고. 이거 칼이 있어요. 손 시려울 텐데. 아니, 아니, 아니. 고무장갑 끼고 해. 그러니까 고무장갑 끼고 하세요. 오빠가 찢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. 뭐라고? 찢어지는 건 내가 찢어질게. 오빠가 손 시려준대. 그러면 헹구는 건. 우리 설거지하고 이거 놔둘 때가 있어야 되는데. 네, 이걸 만들어줄게요. 여기다가. 여기다 다 담그세요. 일단. 설거지하고. 아니, 그러면 된 거를 절 주세요. 잠깐만요, 한 번만. 깨끗이 씻고. 이렇게 하면. 나는 음식은 못하는데. 나도. 그리고 이런 설거지 잡내를 괜찮아요.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남자들도 설거지 집안에 다 해요. 아, 다 해야죠. 그럼. 밥만 먹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얄미요. 그렇지? 맞아요.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. 다 해, 요즘은. 말 안 해도. 설거지하고 그 재활용이랑 그 음식물도 다 해주더라고. 다 해. 맞아요. 여기 물 좀 해보세요. 닦아야 돼. 아쉽게. 아유, 깔끔하시네.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청소도 해야 하고. 맞아, 맞아. 깔끔하시네. 어우, 진짜. 진짜 설거지 많이 해보셨는데요. 어머님한테 많이 뵈어. 어머님한테.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 많았는데. 이거까지는 안 하는데. 다라의 청소는 깨끗이 해라고. 오, 제대로다. 진짜. 아니, 수술이까지 좀. 대박. 처음이에요, 처음. 그래요? 이것도 깨끗이 해야 해요, 이거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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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대박. 진짜 제대로 배우셨네요. 진짜. 배우셨다. 엄마야, 엄마야. 우리 수세미 딴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. 그런데 이게 더 제일 중요한데. 맞아, 맞아. 제대로다. 어머, 깜짝이야. 제대로다. 어머, 깜짝이야. 제대로다. 어머, 사랑받으시겠어요? 사랑이요? 사랑받으시겠어요? 사랑받으시겠어요? 그리고 또 지 사람이, 지는 사람이 이렇게 심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.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없게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빨라뇨을 죽는 게 없거든? 정말 빨라. 그래서 요즘 디아이네. 그는 또치, 여기, 별 배우는 게 없더라. 이렇게keeping 다 하는 거. 조금씩 다 기쁜. 정말 감사히 있어.